백스윙 탑에서 1초간 멈춰라. 장타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타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프로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백스윙 탑에서 1초간 멈춰라. 또는 골프 방송을 보다면 해설위원이 백스윙 탑에서 1초만 멈춰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그동안 전환 동작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환 동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보시지 않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마도 아마추어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신 이유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거즈 스윙을 보시면 백스윙을 이렇게 가면서 백스윙 탑에 도달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걸 이제 전환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환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를 아주 강력한 인프레션을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외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지영 선수의 스윙을 이제 PGA에서 특별히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서 이제 보여준 건데 한번 보시게요. 굉장히 훅 지나갔죠.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아마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천천히 봐 볼게요. 이렇게 백스윙 탑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걸 약간 정면 쪽에서 본 건데 아주 이제 특이한 각도에서 찍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서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이 왼쪽이 낮아지면서 무릎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딸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이 무릎을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하려고 그러니까 허리나 어깨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프로들은 허리와 어깨를 최대한 돌리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낮게 하면서 힘을 빼고 이쪽으로 딸려가죠. 이렇게 낮게 하면서 이렇게 딸려가죠. 이렇게 하면서 딸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백스윙 탑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다운스윙으로 전환하는 이 동작에서 보시면 이 허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팔은 가만히 있죠. 팔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 강력하게 하고 이 등이 여기 이렇게 여기서 등이 꼬이는 걸 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백스윙 탑에 가기도 전에 벌써 하체는 백스윙 탑에 가기 전에 여기 이제 벌써 힙이 돌아가고 있죠. 왼쪽 힙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진짜로 강력하게 강력하게 돌리죠. 그래서 강력하게. 근데 이거를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프로들도 김주영 선수 지금 나이가 21살인가 2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가능한 거예요. 엄청난 이런 동작이. 근데 이제 타이거 우즈들의 스윙을 보면 이 전환 동작에서 김주영 선수만큼 이렇게 강력한 게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이제 타이거 우즈도 젊었을 때 20대, 10대, 20대 스윙을 보면 김주영 선수보다 더 잘했겠지만 지금은 이거 한 30대 중후반 거의 40대가 돼서 찍은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강력한 이렇게 힘이 느껴지진 않죠. 강력한 힘이 느껴지진 않은데 이 김주영 선수의 이 스윙을 보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탑에 도달하기도 전에 여기가 먼저 움직이죠. 여기가 거의 동시에 또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강력하게 전환 동작이죠. 이게 전환 동작. 상하체 분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강력하게 하체로 그렇게 당겨주는 이쪽 부분을 다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당겨주죠. 강력하게 당겨주고 여기 다운스윙 내려왔을 때도 이제 이쪽이 확 펴지면서 활 같은 모양이 된다고요. 활 같은 모양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쭉 쭉 쭉 쭉 위로 쭉 당기면서 쭉 당기면서 했을 때 여기서 과연 오른손을 얼마나 쓸까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빵 이렇게 빵 튀죠. 몸이 여기서 확 당기면서 이 왼팔로 클럽을 확 당겨 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빵 이렇게 빵 땡기면서 오른손은 힘을 빼고 릴리즈 이렇게 방향과 이제 경첩 효과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오른손 사용에 대해서 세 가지 정확하게 클럽을 배달하는 딜리버리 그 다음에 이 경첩 효과 손목과 팔꿈치의 경첩 효과 그 다음에 이 클럽의 이렇게 전환동작과 다운스윙에서 만들어진 이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힙턴과 이 하체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큰 힘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어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힘에 이렇게 클럽이 내려올 때 오른팔의 세 번째 역할은 중력 가속도에 맞게끔 이렇게 따라오는 역할이 되는 거죠. 가속해서 여기서 빵 터트려 주는 거 빵 이렇게 터트려 줄 때 이 몸이 이렇게 이 코어하고 오른발 왼발이 허벅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빵 빵 터지는 게 보이죠. 여기서 빵 터지는 거 빵 이렇게 빵 빵 빵 터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 허리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지금 오른다리에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런 것들을 잘 보질 못하고 이제 팔에 동작만 주로 관심이 있다고요. 주로 팔에 동작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윙을 비슷하게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프로들처럼 강력한 이렇게 임팩트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과연 아마추어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런 동작을 따라 할 수 있을까 빵 이렇게 이건 웬만한 프로들도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빵 빵 하고 이 몸에 여기 들어간 힘들 보세요. 이게 오른팔로 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몸에 전체 빵 이렇게 오른팔만 치면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쓰겠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빵 빵 하면서 오른손은 오른팔과 오른손은 이제 경첩 효과와 정확하게 클럽을 이 궤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따라가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생긴 강력한 힘 이것을 자유낙하에 맞게끔 오른팔은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데 아마추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못한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최대한 이렇게 가서 오버 스윙을 하지 않도록 이 정도 가면 스윙을 멈춰가지고 그냥 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가게 하고 여기서 딱 1초간 멈추는 거죠. 그럼 1초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기서 1초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던 힘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제 여기서 1초간 멈추면 0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0으로 만들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1초간 2초간 멈추라 그거는 이제 가장 잘 응용하는 선수는 이제 마치아마 히데키라고 일본 선수는 아예 그냥 거기서 그냥 한나절 머물고 있죠.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갔다가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의 한나절 머물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아마추어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스윙을 멈춘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팔이 관성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하면 뒤로 이렇게 클럽이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하고 그럼 팔이 여기까지 갔을 때 이 탑에서 다시 한번 1초 2초 정도 그냥 멈추는 거죠. 멈추면 이쪽으로 가는 에너지 이쪽으로 가는 에너지가 0이 되고 다시 이리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가서 이리로 다시 끌어 내려오기가 힘들다고요. 반대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왼발 이 왼발을 확실하게 디디고 왼발을 확실하게 디디고 여기까지 이렇게 툭 가볍게 툭 툭 내려온 다음에 치고 싶으면 한 이 정도에서 빵 쳐라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에서 빵 쳐라.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오른손으로 치려고 하면 이 정도 이미 내려왔을 때 대부분 클럽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쳐봤자 이게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톡 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톡 치는 거 마찬가지. 근데 클럽이 이제 여기쯤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쯤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그 전환 동작을 김주영 선수처럼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젊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하체 훈련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코어도 엄청나게 단단해야 돼요. 이 코어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거를 따라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김주영 선수의 이런 동작을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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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따라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힘든 아마추어들은 요 정도 갔을 때 백스윙을 멈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왼발 축에 옮기고 왼발 축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클럽을 천천히 내린 다음에 여기서 칠려고 하는 의도를 없애야 돼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땅 치는 이런 스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이제 이렇게 멈추는 이유는 이쪽으로 가던 힘을 다시 반대로 전환하는데 이 김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체 힘으로 벌써 이렇게 끌고 끌고 내려오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 아마추어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멈춰라 탑에서 그 다음에 왼발로 축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축을 전환하고 클럽을 여기까지 슥 가볍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빵 치는 이런 스윙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아마추어들은 오늘은 전환 동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